소소한 질문도 성형질문도 다 대답해주는 DAQ&A 다 Q 안녕하세요 마취과 전문의 김성환입니다 마취는 안전한 수술을 위한 첫 단계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준비한 DAQ&A 마취과 편 알랍소 마취 시작해볼까요? 성형수술 후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마취가 깨어난 뒤에도 따로 관리가 필요한가요? 환자분들이 따로 관리하실 건 없고요 보통은 환자분들이 댁에 가실 때는 마취가 다 풀린 상태에서 집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마취는 사후관리보다 사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마취일을 진행하다 보면 호흡기계의 억제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래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평소보다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호흡기계 관련해서 위험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담배 자체가 호흡기를 되게 민감하게 만들어서 마취 도입부나 마취가 끝날 때 후두경련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수면 마취 중간에도 후두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후두경련이 일어나면 환자분들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숨을 쉴 수 없게 돼도 어떻게든지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순간 자체가 안 오는 게 좋겠죠 위험한 순간이 위험한 순간을 저희가 잘 해결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 위험한 순간이 안 오는 게 나은데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적어도 일주일 그리고 교과서상으로는 한 달 정도는 금연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난한 마취를 위해서는 금연뿐 아니라 금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건강을 본인 스스로 잘 챙기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마취를 받는 게 마취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고 오십시오 건강관리 잘 하고 오십시오